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이 고용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이런 뉴스가 지난 주말쯤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쯤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미국 증시에는 더 호재로 작용을 했던 모양이군요 사상 최고가 S&P 다시 경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상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경기 좋고 실적 좋고 또 특별히 미국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제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전망가들이나 분석가들이 가장 깊게 보는 게 고용인데 당연히 고용이 좋게 나와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나빠도 너무 나쁘게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그런데 주시장은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치냐 이런 거죠 미국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 즉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어떤 조치를 할 때에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고용이다 이런 거죠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 한 테이퍼링을 하거나 더군다나 금리를 올린다 그럴 리가 없다 지난주에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게 푸석했잖아요 이거 봐라 이제 이 지표가 이렇게 되는 한 저런 시도들은 무위에 그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금융시장은 아연 환호를 하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8년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 전까지 항상 이랬습니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주시장이 올라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어떤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장세의 연장을 희구하는 어떤 시장의 판단은 경제 지표의 다소간의 나쁜 것들을 오히려 반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지표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노동부가 4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입니다 통상 이제 농업부문은 이제 계절적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26만 6천 명 증가했다 증가했는데 왜 나쁘냐 이게 시장에서요 한 100만 명 증가할 거라고 본 거예요 하물며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골드만삭스는 4월 취업자가 130만 명 늘어날 거라 골드만삭스가 워낙 잘 틀린단 말이에요 보니까 틀린 통계가 너무 많아 여기는 틀려도 너무 틀린 거죠 130만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26만 6천 명 그러니까 5분의 1도 늘어날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 증가와 더불어서 발표하는 게 실업률인데 시장 전망과 달리 3월에 6.0%였거든요 실업률이 그런데 0.1% 오히려 상승했어요 시장에서는 당초 실업률이 5.8%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이 안 느는 이유가 그럼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고용을 줄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내 일자리는 많은데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하려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는 거죠 일자리는 많은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걸 약간 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원자재를 제때 조달하지 못해서 고용을 충분히 일은 해야 되는데 일감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조업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학교를 못 가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여성들이 일자리로 못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후한 실업수당이 아니 나 가서 괜히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좀 있어 볼란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금 형태로 이런 걸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4월의 고용 부지는 경제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옐런 장관도 우리 경제가 매우 이례적인 타격을 입었고 돌아가는 길이 다소 평탄치 않을 것이다 지난주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오히려 반색을 했다 이런 건데 다우 평균이 전 거래일보다 0.66% 상승을 했고 S&P가 0.74% 올라서 사상 최고가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됐는데 금리도 1.57 10년물 국채금리가 1.57에서 1.55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물론 이게 경제와 주시장이 좀 따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마는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경제 성장에 고용이 따라가지 못한 거지 경제가 안 좋아서 고용이 안 좋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면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장기화된 고용의 부진 현상이 계속 장기화되면 진짜 경기가 좋은 거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용 외의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면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난 주말에 미국 중시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쭉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 쭉 보니까 공매도가 한 3조 3천억 정도가 아마 된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은 바이오 셀트리온하고 시젠을 주로 공매도를 많이 침 모양이군요 공매도가 이제 열린지 일주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 전체 금액이 3조 3천억으로 집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90%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전보다 자연스럽게 못 치게 하는 그런 제도의 변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조성자로서 어떤 공매도를 더 유연하거나 원활하게 못하게 하는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장의 참여가 갑자기 늘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약세장도 아닐 뿐더러 강세장인데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의거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해놨잖아요 그런데 한 다음에 공매도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전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90%라는 건 제기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딱 준비했다가 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매도 일주일 기간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200은 오히려 1.5%가 올랐고요 코스닥 150 지수는 1.3%가 빠졌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올랐고 코스닥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쪽에 5개 종목을 누적으로 보면 시젠이 1등이고요 카카오게임스 2등, KMW 3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4등, 파라다이스가 다섯 번째로 공매도가 많은데 KMW가 3등입니까? 네 아시겠죠? 시젠이 12.3%가 기간 중에 빠졌고 카카오게임스 2.6%, KMW 9.9%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0.6%가 올랐어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2.2 이렇게 돼서 대체로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상위 종목들은 낙폭이 시장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거래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200 쪽은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HMM,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하물며 HMM은 기간 중에 8.7%나 올랐고요 공매도 했는데 네, 금호석유화학도 8.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첫날 공매도 친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걸렸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물론 일주일 만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추세를 그릴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공매도 시장의 참여자는 90%가 외국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금융당국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금융당국에서 지켜보고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투자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 투자자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공매도 친 종목, 많이 친 종목들이 하락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공매도 상황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곡물 가격 엄청 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식품주들이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이군요 옥수수 가격 오른다는 얘기 많이 했죠 폰, 선물일만 계속 오른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만 8%가 올라서 옥수수가? 옥수수 선물 가격이요 8년 내 최고치가 됐고요 이달 들어서 식음료 쪽에 업종 지수가 4.3%가 올랐어요 코스피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올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라는 게 저조한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 들어서의 성적만 놓고 보면 지수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옥수수, 소맥, 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 업종에서 식품이라든지 음료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올리는 식품 이렇게 딱 보면 맥도날드가 가장 먼저 올려요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가 올리면 저게 신호탄이다 아, 그래요? 우리도 올려도 된다 이렇게 주로... 총대를 매는군요, 맥도날드가 보통 총대를 매는 건지 시장 장악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식음료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맥도날드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연달아서 우리 업체들도 올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사실 이맘때 코로나19가 막 창궐할 때죠 집콕주로 벌리면서 식음료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선대적으로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갑자기 여행 못 가고 소비를 못 해도 먹고 사는 이 식음료주는 오히려 사재기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가파르게 튀었단 말이죠 집콕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기간 중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 들어 4월까지 코스피가 9.55%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식음료 지수 오른폭은 5.08% 그러니까 지난주에 4% 올랐다고 하니까 올해 들어서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업종 중에 지난주까지 하더라도 하위 네 번째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주가가 나오는 게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대체로 한 16.8% 늘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코스피가 같은 기간에 56.9%가 늘 것으로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어떤 전망치도 다른 여타 업종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곡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제품 가격에 이걸 반영을 하면서 대표적인 업체들이 사상 최고가 행렬에 조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제분이다 동원 F&B다 크라운제가 우선주 이런 것들이 52주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곡물 가격의 안정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런 식음료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곡물 가격은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 사이드에서 대체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구 같은 것들이 다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곡물의 착황입니다 착황이 안 좋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냐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 불안해지죠 그러면 좀 당겨봐라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지노선이 뭐냐면 식량의 안보거든요 이게 식량 수급이 안 좋아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올라서 서민층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거를 안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작황이 안 좋아지는 게 모니터링이 되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좀 당겨서 수입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물가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작황이 굉장히 좋아질 때까지는 영향을 굉장히 줄 거다 그런데 그것은 기후의 영향이니까 기후 같은 것들 또 산불이라든지 기후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변수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많은 변수들 최대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많이들 쟁여놓고 드시는 모양이에요 비비고 만두 단일품목으로 일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미국에서도 냉동고마다 집에 있는 냉장고마다 만두들이 많이 쌓여있다고 그러시는데 냉동고 열면 꽉꽉 차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냉동고는 항상 차있어요 그렇죠 안 버리나 봐 냉동고는 더 채워놓을 게 없을 때 비로소 이제 뭔가 오래된 친구들이 빠지죠 교체하죠 교체 항상 꽉 채워놓은 거죠 냉장고 냉동고는 안 썩으니까 냉동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 많이 채우지 말라고 하시던데 하여튼 그냥 냉동고는 뭔가 믿음이 가서 계속 이렇게 담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넣어놓고 꺼운 봉지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정프로가 정리 좀 해드려 뭘요? 냉동고 제가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냉장고 정리하듯 주식 정리하는 방법 주린이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정리 어떻게 하는지 주린이 콘텐츠를 한번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하세요 얼른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